안녕하세요. 밴더먹기TV의 뱀입니다. 오늘은 마그네슘 컵 딜라이더라는 걸 만들어볼거에요. 이거는 구멍이 뚫린 투명 컵입니다. 딱 두 개만 준비해주시구요. 마모 막대에 솜이 났어요. 대자로 준비해주시고 고무밴드도 대자로 준비해주시고 인쇄물이라는 것도 두 개 준비해주세요. 인쇄를 두 개 해가지고 이거는 컬러 손방울이 있구요. 이거는 구리 E, V, A도 준비해주시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저거를 대주시구요. 이렇게 붙여주구요. 다음에는 하나, 이렇게 다섯 개씩 하나, 둘을 붙여줘요. 저 어떻게 해야해. 똑같이 둘 다섯 개씩 하나 남깁니다. 붙여주고 흉 susten Champ Team 좍 이렇게 뒤집고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얘를 톡 떼서 이거 딱 가운데다가 붙여야 돼 문 다시 붙여야 돼 잘못 달아가면 손 안 들어갔어요 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만들.. 아이고 안 들어갔네요 소가 이 소를 으이구 이쪽에 하나가 더 들어갔네 아니요 여기 있어요 거기요 여기 밑에 여기요 다섯 개 다섯 개를 넣어 준 다음 아이쿠에 떼어주고 쇠을 꾹꾹이 붙여줄 건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좌측 끝까지 얘를 밀어넣어 주는거죠 이 고우밴드를 낀다 집어넣는거죠 그치 집어넣는거죠 그치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죠 얘를 잘 꽂아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 스틱을 이렇게 공주에다 이렇게 나무 스틱에다가 이 공간도 대자를 이렇게 잘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좀 겁나네요 한번 해보자 잘 잘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굴러가라 굴러가라 제가 한번 굴려봤어요 아이고 무섭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자준다 우리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한번 굴려봐야죠 시작하긴 했지만 한번 더 굴려볼까 땅을 놓고 하는게 아니라 하늘에서 날리는거에요 오 진짜 날들죠 이렇게 하는거에요 제꺼는 이렇게 부셔졌는데 님제꺼는 안 부셔지게 잘 만져보세요 안녕